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입사하게 된 신입사원 김석진이라고 합니다. 스니니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너무 좋아요 눈빛 너무 살아있어요.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 없네요. 눈만 긴팔 입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오늘 퇴사하겠습니다. 최종 콘텐츠는 미니게임의 다양화에요. 운영자 mpc 있잖아요. 경쟁하는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? 들어올 땐 마음대로 다 가실 때는 출근용사 김석진 회사 다녀오겠습니다.